동현이 형은 지금까지 역대급 중으로 제일 멋있다. 뭐야? 저는 자이언티. 잘 어울린다, 동현이 형은. 옛날에 실제로 자이언티 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가서. 논산에 기금속방에 닮으신 분 있는데. 실제로 논산. 우리 할머니 논산 쪽 가면 기금속방에. 이런 분이 있으면. 진짜 있어요. 노래 한 번 해 줘, 동현아. 사슴이면. 제발 가사지네요. 한 소절만 해요, 아침이면 뭐. 진짜 이게 사람의 뇌가 외우는 일을 안 하니까. 우와. 못 잡아. 야, 이거 똑같이 해놨네? 이게 무슨 경우야? 자기야, 어르신들이잖아. 뭐야, 여기. 어디서 해야 돼, 우리? 힙합의 세계. 쇼미더플레이. 지원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9년 여름을. 뜨겁게 달고 치열한 힙합 서바이벌. 대한민국 우천 최초. 1대1 초대박 근접 심사. 국내 힙합 최고 프로듀서들의 잔혹한 평가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냉정한 평가를 통과한 분께는. 쇼미더플레이 목걸이가 주어집니다. 그럼 A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보 E&T의 김동현 연속생. 노래, 댄스 모든 엔터테이너. 리스펙트. 리스펙트. 쇼미더 머니 우승후보. 당연히 우승후보. 송민호 같은 느낌? 약간 그렇죠. 네. 자이온이. 자이온이. 래퍼 자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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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집엔 매일 나 올라있어. 매일 나 올라있어.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그냥 대교. 아니 그냥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떨었어. 저 형 또 시작해. 진짜 떨었어. 뭐예요. 그냥 소개잖아요. 여기 쇼미더플레이. 또 꺼라 하겠어요. 매일 아침. 머리맡에 놓인 별자 땅에. 라메 땅에. 라메 땅에. 라메 땅에. 아. 와 장난 아니야. 야 형 진짜 행복하다. 형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라메 땅에. 아 조용히 진짜. 아 저 미쳤나봐요 형. 다른 랩을. 아 다른 랩을 그만 좀. 가능성은 보이시는데. 진정성은 느껴져서 하나 더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도 어디서 꼴리지. 꼴리지. 왜 그래. 웃는 게 훅이구나. 잘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어디서 꼴리지 않아. 아직 쓸만한 걸 죽지 않아.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몸. 사라진 그운 불타는 마음. 기회를 달라도. 한 번 두 번 돌아서 내 모습. 내 눈빛이 싫어요. 고마워요.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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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풀렸습니다. 이제 조금.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저는. 진짜 이 하트를 브레이크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다음 그 랩을 꼭 듣고 싶네요. 오. 오. 거물들이 등장했다. 자이언. 오. 오.